요즘에 아우 지금 오늘 아침 동아의보 1면 제목이 여 자폭전데요. 당권 주자들 자해 수준의 진흙탕 싸움이라고 했는데 어제 있었던 2차 토론회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누시겠습니다. 여론 조성팀 보도된 거 보셨죠? 저랑 무관한 얘기입니다. 장관이 매우 격려하고 계시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이 장관이 누굴까요? 글쎄요. 제가 그분하고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 제가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여론 조성 작업을 했던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자들 공천 관계로 관련된 바로 김어준 또는 유인태 이런 분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열렬히 지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거의 집단 왕따 하듯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김어준이 저를 지지한다고. 강남 좌파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원희룡 후보야말로 운동권 출신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저런 운동권이었던 적이 없는데요. 네. 이 과열 양상이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가 한동훈, 원희룡 후보의 주의 및 시정 조치를 내렸고 윤리위에서도 내일 오전에 대응 방안 논의한다.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어제 토론회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윤리위에서 대응 방안 논의해봤자 뾰족한 수는 안 나올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라는 당 전체 아니면 여권 전체를 볼 때는 동아일보 표현대로 자폭이 맞지만 후보 개인들 입장에서는 너 죽고 나 살자죠. 너 죽고 나 살자? 네. 제가 보기에는 복수혈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금년 1월 21일인가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나보고 그만두라고 했는데 비대위원장 내가 안 그만두겠다고 했다라고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냥 들으면 당무 개입 이 정도입니다만 법률을 아는 사람이 들으면 저거는 완전히 대통령실에게 직권남용죄라는 폭탄을 던진 건데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전대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폭로전을 보면 원희룡 후보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른바 여론조성팀, 댓글팀 그것도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에 운영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어쩌면 정치자금법 위반 어마어마한 법률적 리스크라는 폭탄을 확 던져버린 거거든요. 이건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죽이겠다는 거죠. 서로 그러고 있어요. 지금 한 번씩.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 경륜이 짧기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면 자기가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그냥 물귀신 같이 죽는 각이거든요. 그런데 누구 하나도 지금 먼저 스탑이 안 되는 거예요. 치킨게임이 돼가지고. 그리고 보통 이런 전대라는 거는 주류와 비주류가 하는 거잖아요. 주류끼리 싸움이 붙었기 때문에 더 무섭죠. 욕망으로 가는 전차가 아니라 폭망으로 가는 전대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정말 참 사람이 말이 무서운데 원희룡 한동훈 관계가 원한 관계가 돼버렸어요. 진짜 언젠가 닭똥집인지 닭발인지 먹고 마치도 서로 끌어안고 그런 그림을 본 게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비정한 정치판일 수 있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념이나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비전으로 뭉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이 걱정하는 거는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둘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걸 지금 흔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다는 거. 왜냐하면 먼저 멈추는 사람이 바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3자의 경우는 아마 거의 팝콘각이라고 그러면서 또 볼 것 같아요. 아마 다음 토론은 더 시청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이렇게 되는 것이 국민의힘의 득일지 독일지 이게 득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흥행은 완전 성공이거든요. 원래 막장 드라마가 시청률이 잘 나오죠. 그런데 막장 드라마는 그냥 보지는 않잖아요. 욕하면서 보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무풀보단 또 악플이 낫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봐야죠. 역풍이나님은 이렇게 폭로전하다가 전대 끝나고 나면 얼굴 안 볼 건지 궁금하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시는 안 볼 사람들처럼 너무 싸운다. 이런 평가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서 여기에 이제 등판하신 분이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인데 sns에 텔레그램 메시지 일부 공개하면서 한동훈 후보가 법무전부 장관이던 시절에 여론조성팀이 운영됐던 근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내용을 잠시 보면 지난해 7월에 이제 당시 한 장관에 대한 기사 공유하면서 이슈를 더 끌고 가자. 이 이슈는 더 끌고 가자. 커뮤니티 유튜브 조치하겠다. 그리고 홍보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런 콘텐츠 좀 제작해서 이 활약상 보고 중이다라고 말했다는 거고 지난해 11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비례 10번 정도에서 전국을 누비게 해줘야 한다. 이게 선거 전략상 최대한 활용하는 거다. 자연스럽게 띄어달라는 메시지가 왔다는 거예요. 이 내용 어떻게 보세요? 마지막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죠. 가장 법률적 문제점이 많은 것도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댓글팀 아니면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이 법무부나 아니면 장관의 어떠한 업무 성과를 이렇게 홍보하는 작업을 했다. 순수하게 자원봉사 형태로 그러면 크게 법률적으로 문제될 건 없어요. 그리고 앞에 두 개는 억지로라도 그렇게 우길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어차피 검찰이 야당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두둔하자.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 조금은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거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저거는 2023년 11월 6일은 당시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이에요. 그해 12월 말에 그만두고 비대위원장을 왔으니까. 그런데 현직 법무부 장관이 딴 일도 아니고 비례대표 10번으로 정치권에 입문해서 전국을 누비게 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좀 띄우자. 결국에는 자기 선거운동하는 데에 댓글팀이 개입을 한 거잖아요. 만약에 한동훈 당시 장관과의 의사소통 하에 저런 일이 이루어졌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이 생기는 거고 저거는 그냥 중대 범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만약에 서로 의사소통을 해가면서 저런 작업을 해왔다면. 그런데 장예찬 전 최고가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팀이었잖아요. 한 팀이었던 사람이 저런 얘기하니까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장예찬이라는 이름이 저는 월요일부터 뭔가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신스틸러 정도로 할 줄 알았는데 이거는 완전 난동관계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욕을 먹으면서 이걸 폭로한 것을 봐서는 거의 부정적인 의미의 논계 작전을 지금 펴는 거죠. 논계다. 본인도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남기가 쉽지 않죠. 정치판에서 이미 무소속으로 출마할 때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제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그 뒷부분 있잖아요. 11월에 비례 10번 정도 자연스럽게 띄어달라. 이게 한으로부터 직접 왔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메시지를 누구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인지 그런데 그 누구를 한이 알고 있다는 것인지 이게 분명치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루가 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그러한 댓글에 관여한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당 사람들인가 자원봉사자인가 아니면 법무부 사람들인가 세 번째로 이런 일에는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런데 지금 페이스북에 썼다라는 내용이라든지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한이 직접 요청했어요. 뭐 그런 얘기는 없어요. 아무리 들어봐도. 그리고 어저께 한동훈 후보가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정계 은퇴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이 더 이 부분에 주목하게 될 것 같아요. 심각한 문제이고 그런데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윤 핵관 내지는 친윤 쪽에서는 한이 당대표가 되면 안 되는 저간의 사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구나 싶어요. 그런 거를 좀 추정컨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는 배경을 봤을 때 지팡이님이 장해찬 최고가 추가 폭로하지 않을까 예상해본다라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돼요. 여기서 멈출까요? 여기서 멈출 거면 저렇게 시작 안 했을 것 같은데요. 계속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도 나와서 하는 얘기가 계속 법적 대응 왜 안 하냐. 법적 조치해라.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어요.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항상 기민하게 법적 대응을 해왔는데 이들이 누군지 알고 있다. 그래서 나에게 대응을 못하는 거다. 누가 거짓말하는지는 여러분의 몫이다 라면서 계속 이렇게 약간 도발한다고 해야 되나요. 나를 왜 조치를 안 해 나한테 왜 대응을 안 해 계속 급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토론을 보니까 살짝 그 말이 나오다 지나갔는데 이 11월 말이에요. 그때는 이미 당 차원에서 그리고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번 선거의 구도를 윤과 이의 구도가 아니라 이와 한의 구도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결정이 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상당히 조직 차원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에 대해서는 약간 얘기하다가 그냥 시간상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자칫하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보고를 받았다든지 또 자신과 깊이 관련 있는 사람이 개입돼 있다든지 그러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장해찬 씨의 어떤 행태를 봐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이에요. 장해찬 전 최고가 얘기하는 건 그거죠. 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내가 사직에서 야구를 야구 봤다. 그런데 보니까 그때는 사직 운동장이 무관중으로 경기할 때라 거짓말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사직에서 봤다고 그랬지 언제 사직 운동장에서 봤다고 했냐 그러면서 그걸 보도한 기자들인가요? 뭐 이렇게 소송을 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왜 내가 하는 얘기가 아무 근거가 없으면 고소를 하든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제기하든지 하지 못하냐. 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장해찬 전 최고가. 어떻게 보면 왜 고소 못해? 왜 그러면서 약올리는 형국 같은데 제가 봐도 정말 전혀 근거가 없으면 가만히 안 있을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왜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오늘 아침 김종비의 실선집중 나와서 이런 얘기했어요. 이미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 안에 이 사설 댓글팀 운영 의혹도 추가하겠다. 어떻게 보면 법률적 리스크 폭탄을 안기는 셈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조국혁신당에서는 우리 추가할게 이렇게 되는 셈이 되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아니 근데 논점을 너무 여러 개를 만들어 보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냥 전체 정치판을 놓고 보면 지금은 최상경 특검법에 집중해야 될 때지 한동훈 특검법은 제가 보기에는 특검법 특검 수사 아니더라도 저쪽에서 자료 많이 내놓을 거예요. 그냥 패가 갈라져서 싸우는 과정에 나오는 자료만 잊어먹지 않고 잘 기억해놔도 나중에 수사하는 데 별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한동훈 특검법으로 논점을 또 하나 늘려놓는 거는 저는 그건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데다가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밖에서 유권자들이 볼 때는 국민의힘이 위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행위자의 관점에서 보면 왜 심지어는 자기 부고기사 나오는 것도 활용하겠다라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정치권의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주목받아서 인지도가 전국적으로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고 볼 거예요. 그런데 사실 조국혁신단 같은 경우는 총선 때 반짝했다가 지금 좀 약간 시들시들해지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식으로든 올라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특검 내놨는데 사설 댓글팀 오케이 이것도 올리겠어.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 그렇다고 해서 대중들이 그렇게 주목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어떤 맛집 그럴 때 특별하게 한두 가지를 잘하는 집이 유명하지 마치도 가정식 백반처럼 쫙 해놓으면 거기 옛날에 해놨던 거 다시 올려놓을 수도 있고 그래갖고 별로 주목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정치 고수라면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선택과 집중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의혹의 시작이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에 나왔던 이른바 댓글팀을 활용해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개혁신단 의원이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측에서 이른바 댓글팀 따로 운영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를 했어요. 이제 집권 초기에 여론 나빠지니까 모 인사가 이준석 의원이랑 있는 자리에서 대표님 저희 그때 대선 때 있던 애들 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 이게 무슨 소리지? 라니까 어? 그다음부터 말을 안 했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난 대선 때 당시 당대표가 이준석 의원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잘 알죠. 본인이 무슨 가능성 얘기를 해. 그냥 알고 있는 걸 얘기하면 되죠. 있다 없다 뭐 누구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가능성이라고 이렇게 살짝 가능성만 열어놓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짐을 툭 던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보냈다는 문자에 나온 댓글팀은 사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의 댓글팀하고는 전혀 다른 댓글팀이죠. 사실은. 그거는 내용상 댓글팀을 활용해서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한 일이 없다라는 일종의 해명성 문자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댓글팀이 언급되니까 엉뚱하게 한동훈 댓글팀으로 지금 논점이 옮겨붙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댓글팀에 대한 논란을 다른 댓글팀으로 막고 있는 형국인 것 같은데 대선 때는 대선 후보 누구나 댓글팀이 있죠. 사실은 그게 당원으로 구성된 자발적인 자원봉사자일 수도 있고 대선 캠프는 워낙 크니까 캠프 일부에서 스크린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얘기가 사이버상에 오르고 내리고 있고 점검을 해야 되니까 대선 때 댓글팀이 없었다. 전혀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선거 치렀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인 거고.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졌던 사정이야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제일 잘 알죠. 제가 제일 의정활동할 때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요. 한미 FTA를 막겠다고 우리 이념의 가장 왼쪽에 있는 정당의 의원이 최루탄을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터뜨린 일이에요. 그런데 그 본회의장에서 터뜨린 데 최루탄을 그것도 정말 아무나 터뜨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터뜨리긴 터뜨렸는데 자기한테 터뜨렸어요. 그래가지고 홈빡 그걸 뒤집어쓰고 메워가지고 정신없어 하던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김건희 여사의 편지 메모라고 해서 다섯 번이나 했었고 하면서 그것이 공개된 배경에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읽고 씹었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댓글팀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이 댓글팀에 주목했고 아니 그러면 대통령 배우자가 댓글팀까지도 관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빨리 끄기 위해서 장애찬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주의를 좀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여론조성팀에서 한동훈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과연 한동훈 장관 시절에 여론조성팀이 있었는지도 쟁점이지만 과연 대통령 배우자로서 영부인이 도대체 정치에 어디까지 개입됐느냐 그 문제가 그렇다고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댓글팀과 관련해서 본인이 몰랐다는 건지 아니면 댓글팀이 운영됐는데 나는 그래도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그런 악성 댓글을 올리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인지 그것도 해석이 분분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뭐라 그럴까 이제 아직 터지지 않은 폭탄인데 지금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있는 것이죠. 폭탄을 계속 돌리고 있는 건가요? 돌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결국은 이제 터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누군가가 자기가 순직을 하더라도 몸으로라도 막아야 되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걸 터뜨리면 상대가 죽을 거라는 것만 생각을 하지 자기도 유탄을 맞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느냐. 장해찬 한동훈 또 뭐 김건희 여사 얘기도 나면 이분들 정치에 있어서는 경륜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잡겠다고 여기저기 지금 지뢰를 계속 심고 있는데 누가 밟을지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이준석 의원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한동훈 후보에게 지금 당신 쪽으로 붙은 분들 제 기억에는 윤석열 후보 왔을 때 제일 먼저 붙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팀 문화 N성 간호들이 많다. 이게 삼국지에 삼성 간호를 빗댄 표현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홍준표 시장 밀다가 윤석열 후보 측에 갔다가 지금 한동훈 후보 측에 붙은 연판장 선수들이다.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원래 동작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그런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판에. 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침박의 핵심이었던 사람이 홍준표 당대표 만드는 데 또 앞장서고 뭐 그 이후에 계속 옮겨다니는 분들이 역시 정치적으로도 생명력이 길고 그분들이 상당수 생존에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동작 느린 사람은 다 죽었거든요.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부끄러워야 되는데요. 우리 정치판에서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정치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지금 한국 정치판의 현실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잘 나갔던 사람들 특히 그 2016년인가 진박 간별사로 굉장히 논쟁이 올라갔을 때 그 진박으로 분류돼 가지고 정말 무리수를 도가면서 공천받아 가지고 당선된 사람들이 나중에 박 전 대통령 탄핵되고 보니까 윤석열 캠프회가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아마 나경원 지금은 현 의원이지만 전 의원 때 전대 나오겠다 그랬을 때 연판장 사인했던 사람들이 대다수가 지금 그리로 가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부끄럼 없이 자행된다라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의 한계를 보여주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권력자나 유권자도 똑같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요새는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발달해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라는 게 다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그대로 뽑아주고 그 사람 그대로 기용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부끄러움이 없죠.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한국 정치 나같이 해야 돼 라고 당당하게 말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앤성 간호 이런 거 얘기해야 먹히지도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코드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비판을 신랄하게 하셨어요. 어제 토론회 잠깐 얘기해서 원희룡 후보가 사실 이른바 3대 의혹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론조성팀 얘기 나왔고 사천 의혹 김경률 금강원장 추천 의혹 집중 공격하고 있는데 어제 한동훈 후보가 근거 좀 얘기해봐라 이러면서 김의겸 전 의원이 소환이 됐습니다. 김의겸 씨는 녹음이라도 틀었는데 원 후보가 김의겸 전 의원보다도 더 못한 것 같다. 던져놓고 넘어가는 방식의 구태정치 그만둬야 된다라고 직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원 후보는 이 사천 의혹에 대해서 비례대표 공천이죠. 측근들의 관여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공천이 자행됐고 cbs의 이 내용이 언급이 됐고 다른 근거들도 있다. 이모 서기관 강모변호사 현재 몇몇 비례의원들을 포함해서 비례명단이 중간에 바뀌기도 했는데 이거 객관적 당무 감찰을 통해 다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무 감찰을 정말로 하게 되면 정확하게 그러면 그때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 용산에서 왔던 쪽지는 없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하면 추천이고 누가 하면 사천이냐 어디까지가 경계냐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사천 논란 물론 그랬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거를 공격해갖고 그러면 한번 다 밝혀보자. 할 수 있을까요? 둘 다 둘 다 이러면 둘 다 죽는다. 제가 보기엔 그거는 글쎄 뭐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친한 사람 아니면 어떤 인척이 누구를 강력하게 추천해서 명단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비례대표 공천심사를 하는데 심각하게 논의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가능성. 그러면 딴 사람이 밀어넣은 명단은 없었냐. 그거를 어떻게 다 밝힐 수 있겠어요. 저는 몇 가지 디멘전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선 바로 그거예요. 지역구도 그렇고 비례대표도 그렇고 한 측이나 또는 친윤 측이나 그렇게 당당할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총선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아주 극명하죠. 상쾌하고 한 사람에 의해서 가족을 벗기든지 아니면 밀어주든지 간단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봤을 때 지역구는 그래도 이렇게 권력이 상당히 많이 작용한 것 같은데 거기서 마지막에 특히 국민 추천 투표 후보 정말 국민도 모르는 국민 추천 후보가 공천이 돼가지고 좋은 정말 알짜배기에서 지금 당선이 됐더라고요. 과거에 그런 자리는 사회적 명망가로서 국민의힘의 이미지를 고향시켜줄 사람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쪽에서 이렇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고요. 지금 김 의원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원희룡 후보예요. 제가 기억하는 원희룡은 지난 대선 경선 때만 하더라도 사람이 좀 총기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유인태 전 의원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애가 많이 망가졌다고 방송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워낙 아끼는 후배래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저는 원희룡 후보에게 그런 말은 차마 못하지만 저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왜 저렇게 됐을까. 그리고 보면 토론할 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때는 할 말도 안 하고 참는 것 같다가 어제는 막 하는데 논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근거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저 양반이 살을 많이 빼서 당이 떨어졌나 내가 그런 생각까지 개인적으로 했을 정도예요. 이걸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차원은 한동훈 후보예요. 보면 굉장히 그 응수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 떠오르는 용어가 노상방뇨, 다중인격, 까자, 그다음에 오물을 뿌리다. 김의견만도 저는 김의견만도 못하다는 건 최고의 욕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런데 말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위드, 후니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잘한다. 정말 대응 잘한다 할지 모르지만 책임 있는 여당의 대표가 될 사람이라면 본인의 그런 어떤 감정을 드러내서 그런 용어를 특히 깐다는 말은 정말 불편해요. 듣는 사람이. 공개하자. 얼마나 좋은 용어가 많습니까? 같이 열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꼭 깐다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한동훈 후보는 그걸 누군가가 조언을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지금 올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던 대선 토론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쟁점이 돼서 지금 후보를 사퇴해야 된다. 끝까지 간다 논란이 많은데 우리도 이제 이런 토론회를 하는데 우리는 대충 언론사에서 할 때 주제나 이런 걸 정해놓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미국 대선 토론처럼 정말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아무것도 정해놓은 거 없이 하는 토론회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당장 대충 정해놓고 하는데도 시간도 안 보내놓고 하는데도 토론 이렇게 딱 붙여놓으니까 사람의 크기가 드러나잖아요. 저 사람이 큰 사람인지 아니면 속이 요만한 정말 모만한 사람인지가 이렇게 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잘했어요 토론을 저도 그걸 발언을 제일 적게 한 사람이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다른 시간 총량이 제일 적었던 사람이 그나마 제일 나보이는 토론회였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러면 4명 중에 윤상의원이요? 마음속의 1등을 꼽으신 마음속의 픽을 그렇게 꼽으신 걸로 그리고 고문회였던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